Q. 크리미널 마인드? Q. 크리미널 마인드? Q. 크리미널 마인드? Q. 크리미널 마인드였는지 궁금합니다. Q. 네 감사합니다. Q.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Q. 왜 크리미널 마인드였는지? Q. 그거 사실 정태원 기획하신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Q.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Q. 저는 굉장히 재미있겠다가 1번이 됐어요. Q. 그런데 이번은 Q. 이거를 감독이든 작가든 Q. 이걸 아무리 잘해도 Q. 본전이랑 거의 욕을 먹는 수준이 되지 않나 Q. 원작이 장점이 많아서 Q. 원작이 보면은 Q. 단순히 살인사건을 해결한다를 Q.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Q. 굉장히 진지함이 있어요. Q. 소해장분도 원작에서 그 진지함을 Q. 가져오고 싶고요. Q. 원작의 단순히 살인사건을 해결한다를